짐승 아이고 저렴하게 갔다. 아이고 아이고 됐다니까요 아 예 고 바위 뒤쪽에 뒤쪽에 지나가보면 있어요 누님 제 아 아 아 아 빼놓고 치세요 아이고 나무에 올라갔다. 오른쪽 보시고 엣지 조금 앞에 떠올텐데 와 그렇게 약하게? 조금 더 엣지 아파 에이고 이거 가지마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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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그래도 난 걸린다 언니 2원 했지? 어이구 부딪참스? 와 나도 진짜 내려갈뻔했어 딱 걸렸어 예? 예 사무야 요정도 같다 예 예 얘는 요쪽 봐야돼요? 응 나도 왼쪽 봐야되지 왼쪽 응 아이고 잘 떨어졌는데 아 약하네 아 그래도 구샤 구샤 왜왜왜 저 층 반대쪽 구멍에 약간 걸렸어 아 그래? 들어갈게요 예 자 버디 에이 에이구 네 내리막이 해야네 야 요번 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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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 야 야 잘 잡는다 예 예 오시는게 좋을걸 아 아 이거 잘 태웠는데 지나가면 또 이게 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좋겄다 안좋겄다 가시마라 가시마라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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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괜찮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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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4만원짜리 되겠네 양파가 있어서 아니 내가 양파를 해야 된다니까 근데 가만히 있어봐라 이것도 오케이 안주고 알지 넓지 안 넓지는 대봐야 알지 나 이거 빼야 안 넣어 넣지마 너님 이성 나온다 안 넣어야 돼 나이스 잠깐만 가고 잠깐만 가고요 내가 안 내릴 건데 와 좋다 좋다 와 잘 맞았다 아따 비켜 비켜 다쳐 굴러있어 다 갔다 다 갔다 넘어가라 아 깔다 꼬게 못 넘어갔네 아 깔다 꼬게 못 넘어갔네 아 깔다 꼬게 못 넘어갔네 아니 나쁘지 않다 그래도 또 어 살았다 남방구 살았다 남방구 살았다 그렇지 그 반스윙 해야되 반스윙 해야되 아 그래도 저는 쓰리온 잘했네 난 투혼 잘했네요 예 아 투혼하셨어요? 응 투혼 어디죠 해주세요 아마 사완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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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공여기세요 하나 하나 드릴께 자 누님 드릴께 자 눈이 아 버텨 없구나 아 아 그렇죠 이리 치셔야 되었어요 예 이것도 더 큰데 어 얼마나 돼요 몇 여덟 말자고 어 말자고 어 13,4 하면 되겠네 네 내리막에 예 이게 계속 가면 내리막이 심해진다고 생각하시네요 네 빨리 열어 응 아 뭘 하는데 겁나서 못찾고 언제는 겁나 그렇게 세게 쳤나 한 밤만치면 되겠네 아니지 아니지 응 10m 거리를 쳐야되 10m 어 한 14,5m 되거든 내리막이라서 10m 생각하고 지금 방향이 그쪽 아이잖아 방향이 그쪽 아이잖아 응 응 응 응 응 막대단 아 아 네 좋은데 마을이 같다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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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해 자 버디가 복이 되네 네 정말로 정말로 어 저기 크나? 내가 제목을 너무 크지 응 근데 저기 대신에서 이게 안생긴다 나이젠 당겨 네 내가 복이 어떻게 해주려고 그랬어 예 나 복이 어떻게 해주려고 그랬어 예 예 예 예